단중님의 40달러 미션 캐리어 플러스 배틀 조합으로 승리하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마토 세라크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형 야마토까지 수면 조너스 플러스 만원 갈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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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완료 나 온다아 나 온다아아 야아아아아 간다아아 하하하하 가자아 어 근데 겁나 비싸 나 돈 없어 이제 이씨 돈 없어 여 Braun 야 돈 쓰는건들 왜 돈이 없냐 아야 죽 criança 아 뭐야 내꺼구나 아ㅡ 깜짝 ihre 어어핳하ㅓ 깜짝 놀랬잖아 가자아아 배틀 개리어 호라라라라루 야 배틀 왜이렇게 느녀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려보이네 이게 뭐야 아 일단 타임 타임 왜 이렇게 쎄uell에 잠깐만 여기 질켜 있다 아 잠깐만요 3000 야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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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님포 징징징 왜 안쏘냐 징 야마토 징징징징징 뿅 하하하하 잘 막았어 잘 막았어 근데 잘 막았어 야 스톰이 없어 괜찮아 괜찮아 막았어 막았어 막았고 사려 멀티 밀고 있고 압박 잘하고 있구요 좋아요 열두시로 가서 열두시 깨면 되겠고 여긴 깨도 유닛이 안나오면은 저게 마지막 병력이라는 겁니다 신재라크님 후원 만원 감사하며 지인지인지인지 목결표 임패쇼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진로까지 왔죠 서로 멀티 하나씩 있는데 사려의 막 생산이 안되니까 마지막이에요 왔다 왔다 저 친구같아 싸워 싸워 그냥 싸워 야아아아 캐리어 배틀 이게 마지막 골리아 시지롱 후루루 후루루 재재 살려 베넌 왜케 좋아 배틀 크루즈 갈동 완료 아무튼 저게 합시다.